갑자기 기억이 생각났어요. 13살 때 제가 피아노 독주회를 할 때 입었던 거예요. 아직까지 가죽 기념으로 가지고 입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입으려고 해놓은 게 아니라 첫 독주회 기념으로 해놓은 거예요. 피아노 잠깐 샀는데 피아노 준비되어 있고 이게 되는 게 신나는 거예요. 불러요 지금? 여기까지예요. 시청자 2단계 안녕하세요. 제이홉 슈퍼 김현아의 그이홉 슈퍼 제이홉 슈퍼 제이홉 슈퍼 제이홉 슈퍼 하나님의 마음이 아빠가 90년대 랍스타일의 곡으로 밴드 오디션에 참가한 이 장면 두세 달 동안 기타와 노래를 맹연습했다는 정소민 제일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여자처럼도 부르면 안되고 남잔데 잘 부르는 남자 하나부터 시작된 운명이죠 별 너는 별 하늘에 볼 수 없는 별 나의 별 내 안에 살고 있네 까만 밤에 둘만 있어도 좋아요 끝이 눈 감아요 별 우리 thinking 전자 아멘 저기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